이번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조국 그분이 이제 당을 창당을 하고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두 분이 악연인지 어때요? 선생님이 봤을 때. 악연이지. 악연이야? 조국이란 분도 사람이야. 우리 무당들도 스님들도 목사님들도 근본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잖아. 그럼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게 받으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. 기브앤테이크지.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 사람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었을까? 관심이 없어요? 정치에? 관심은 지금 두고 계시지만 물론 그분이 정치를 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문 대통령 때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. 정치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직으로 들어온 거지. 그런데 그런 양반이 이제 탈탈 털려서 와이프는 옥살이도 했고 딸은 도마 위에 자식들은 도마 위에 올라갔었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서울대 법대 그런 커리어들이 어떻게 보면 추락했구나. 그런데 쉬운 말로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죄값 치러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. 그런데 지금의 검찰들은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수준이고 아무튼 그 정도까지 그게 여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탈탈 털린 건데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정치의 개념이 있었겠지만 일단 독세 칼을 빼지 않았는가. 받았으니까 이제 주어야 된다는 것 같아. 그리고 이번에 영입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수원직원 검사의 천암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그러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현 정권에 굉장히 핍박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좀 모아지시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당 이름이 뭐였지? 조국혁신당인가? 이름도 좋잖아. 자기 이름이기도 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는 조국이란 단어도. 아무튼 인연은 아니지. 야견일 거야 아마. 아마 그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? 자기가 받은 자기 가족들의 그리고 자기의 명예 모든 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려고 시작하신 것 같아.